자아 완전히 난리가 났다 세상이 세상이 아닌거 같다 이게 무엇인고 못가나 가나 갈수 있는데 먹을거는 있다 맛있게 황금불도저 뭐하는곳이냐 여기가 땅이 후려판듯한 구멍 구덩이 투성이야 모두 무사할 것인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 아파트 같은게 보이네 저리가 왜이렇게 빨로 금지한다 그정도 속도가 빠르네 마하지온가 써볼까요 별것도 아닌거 같다 하지만 여자 요괴한테는 말을 걸어보고 싶은데 안죽네 이렇게 체력이 좋죠 마하지온가 매실장아찌님 반갑습니다 미스 스칼레님 다시 오셨군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쵸 녹턴의 도쿄스테 이후에 반성된거 같은 분위기 밑으로 들어갈수 있는거 같다 저 뒤에 뭐가 있었는데 저 무장한 집단이 막아섰대요 어 어 어 어 어 갑자기 덤빌거 같은데 뭐 뭐 뭐 뭐 뭐 뭐 왜 왓아를 걸어? 뭐? 뭐? 와르다. 조심해. 상황이 이상해. 마.. 마사카! 브루트의 하이간다! 진짜? 너.. 로무, 상황을 보지고, 이건 죽여 죽일 이유는 없잖아 따라가보겠습니다 전기는 또 들어오는데? ようやく話せそうな奴に会った途端閉じ込められちまうなんてな 彼ら僕らのガントレットを見て様子が変わったな 生きてるか生きてるよね聞かせてくれよ どこでデモニカを手に入れたんだい デモニカってあの悪魔討伐祭の あーごめん 悪魔召喚プログラムってば分かる? ね 悪魔召喚プログラム 東京中みんなで探したんだ もう何かがないんだ じゃあはり ここは東京なのか ねえ 悪魔召喚プログラムを見せてよ 出してあげるからさ ねえ はい ひれっちょっと 本当だ〜 本当に悪魔召喚プログラムだ 키요하루 누군가를 많이 닮았는데? 얘 걔 아니야? 누구를 되게 많이 닮지 않았어요? 아닌가? 아무튼 머리에 정말 얼굴에 전신에 십자가를 그려왔죠 응 아키라에게도 해주세요 완벽한 집에는 아니었었는데 완벽한 집에는 아니었었는데 완벽한 집에는 아니었었는데 메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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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왕 플루토 마왕 플루토 자, 키요하루 눈화장이 좀 진하게 돼있네요 네 과거님 이랬지 모르겠어요 과거님 이랬지 모르겠어요 과거님 이랬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신의敵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네 마시로이 마시로이 그 꿈을 꿨죠? 그 시간에 그 꿈을 꿨죠 왜? 그 꿈을 꿨죠? 네 그 꿈을 꿨죠? 저기 Inserid 그 꿈을 꿨죠? 그 꿈을 꿨죠 그럼 이게 그 꿈을 꿨죠? 그 꿈을 꿨죠? 처음에는 꿈을 꿨죠 하지만 그랬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리모컨! 네 원하죠 한 번 열어볼까요? 우리 진짜 모르겠어요 A.B.C 가나다님 반갑습니다 마왕 플루토가 이 세계에서는 우선 주적인 것 같습니다 맡아야죠 마왕 플루토가 남동쪽에 있는 플루토 성에 있다고 합니다 플루토를 통골하는 게 풀려있는 플루토 성에 대한 접근을 한 해분이 있습니다 플루토의 일을 schon 먼저 ask them to come back 한국의 정보를 Reykjavl 여기에서 남운 쪽이라고 했죠 신주쿠에요 남동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나가는 길은 그럼 어디죠? 나가죠 바로 나가서 싸우죠 주인공들이 아무튼 구세주가 되었어요 내 가족들은 잘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죠? 어디서 가고 있는지? 도와줘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뭐지? 음? 시부야의 악마에게 순간에 털을 내리고 싶으시오 이런저런 막.. 중국에서 가족과 카우을 멈추지 않는다 이거 드릴게요 녹슨 열쇠? 음 음 악마 잡아 악마를 잡으러 다니는 거는 일이니까 새로운 퀘스트 사막의 시부야에서 악마토벌 죽을땐을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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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그렇죠 다크한 내용이야 죽을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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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라 아키라가 말하는 마올 프루토 죽을땐 그럼 너에게 맡아줄땐 심지어 심지어 wen 네 가보죠 시부야에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봐 터미널이 어디있다는데 터미널이 어디있을까요 터미널이 어디있을까요 휙 흐어 흐어 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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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라 키라 키라 천사의 방주에 태워져 하늘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아키라의 여동생이라고 했죠? 누나 누나 어허 자 그러면 터미널을 우선 찾아서 시부야로 먼저 가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부야 가 내가 간다 기다려라 나쁜 악마 자식 터미널은 없다는 것 같은데 터미널은 없어요 터미널이 어딨다는 거야 야 터미널 어 아무튼 안들어가본 곳이라고 합니다 히오하루가 있네 히히 아멘 말을 걸어볼까 터미널을 찾는게 우선 급선무 같아요 터미널이 어딨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 터미널이 이곳이라고 하면 아까 그쪽에 있긴 있었는데 여기 있었죠 터미널 도쿄 성지 도쿄 성지래요 성지 네네네네네 네네네네 이쪽으로 온거가 카즈미가스키 네네네 왔네요 왔습니다 가면 있겠죠 터미널이 시부야의 악마를 토벌해달라는 거였었는데 시부야의 악마를 혼주를 내줘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네네 아 깜짝이야 아 놀랬다 바보야 바보 바보다 네 포켓몬의 악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포켓몬보다 훨씬 훨씬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이전에 나왔던 게임이에요 92년에 최초에 최초로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대중화시키고 조금 간략화시키는 그런 게임이 이제 포켓몬이라고 보시면 틀린게 아니에요 자 왔죠 시부야의 악마를 홍주를 내주러 나갈건데요 자 시부야 나쁜놈은 어딨나 시부야의 나쁜 악마자식 그 전에 우리 악마를 좀 합체를 시킬까요 지금 합체 가능한 자 여기에 나쁜 녀석이 하나 있대요 여긴 뭐야 여긴가 지하 쉘터로 들어왔습니다 조사주 유룡이요 망령 여신의 구원 자 여신의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쵸 그쵸 돼지는 아직까지 살아남았어 어느 날 사라질거에요 시부야 지하쉘터인데 오비 튀어나왔어요 뭐 망령도 존재하는 세개 뭐라는거야 멍충이가 그쵸 자 죽었나봐 쟤는 악마를 토벌하러 왔다가 죽었나봐요 자 결계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자 결계로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보고님 들어가세요 최민성님 반갑습니다 들어가자 네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악마리 그래요? 그렇습니까? 뭐라고요? 아 근데 택시한데 네 누군가 너바다니 어서오세요 섹시한데요? 대신 이걸 어떻게 구거사 까부는 여자들은 내가 혼쭐을 내주고 있어요 말도 많아 말도 느리고 많고 길고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야 뭐야? 망령들이.. 망령들을 얘가 부리나봐 얘랑 싸워야 된다는게 짜증나요 라쿠카드를 지금부터 쓸까? 한 번 벌어야죠 라기온 자! 넘어갔는데 일단 난타하구요 라쿠카자 를 첫 턴에서 두번쓰고 테트라칸을 다음 턴부터 쓴게 넘겨봐 넘겨봐있다 세뇨 넘겨봐 라쿤다 라쿤다는 별로 어이가 없는데 라카자 아 미치겄네 자울림 다시 오셨네요 자울림 다 하구요 그거만 안써면돼 첫 턴에 그렇지 마음으로 넘기고 차지 하구요 테트라칸 사용하구요 4턴 정도 테트라칸으로 막으면 되게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잘하네 아아 5천 넘깁시다 넘기고 자연단타 헤헤 자 마비침을 또 쓰나? 아니 아니 천성공 자 630씩 아하! 역시! 아 그래요? 구원같은 소리하고 있네 저기서 저를 부르네 우리의 락엠이 쉬마와드 이길을 그루시미 노 코오야 망가오 아이 말이 너무 느려요 가세요 지겨운 놈 빨리 죽여줘 데쿤다의 돌 변해간다 자 결계가 풀렸습니다 쭈후우 자 넘깁시다 시간대도 이상한 대로 와버렸고 뭔가 이상해졌어요 굉장히 뭔가 이상해진 세계로 왔어요 페어예요 페어 거의 안전히 페어가 되는 세계로 와버렸죠 자 여기 뭐야? 뭐야 들어갈 수 있는데 에에에? 어이 바록스 호이 바록스 거이저가 나는가 발을 잘 모르죠? 사치 모드 뭐야 이기 아끼야 번역에 미국 옆에 여름이 아니아니요 천호역 천호역이나 그 근처에서 내리시면 자, 뭐죠? 플루토 아미! 아, 플루토의 군대래요 플루토? 아이가 플루토인가요? 아, 다른 것 같아요. 아이는 플루토의 고비, 증명이예요 자, 졸병이라고 합니다 라면도 다시 오셨고 아미가 덮쳐왔다고 하네요 아, 굉장히 많은데 구동을 게시했대요 차지 한 번 쓸게요 차지 올리고 테트라칸, 혹시 모르니까 테트라칸을 깔까요? 깔은 부사칸이 있습니다 마하 부수라 지운다, 마하 부수다임 써보겠습니다 자, 별건 아니에요 주인공은 때리지도 않았고 아, 이 잡궛 자, 두 명이 걸렸죠 하지만 별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안녕 또 나오는 건 아니겠지? 죽는다는 건 아니겠지? 죽는다는 건 아니겠지? 죽는다는 건 아니겠지? 플루토는 무엇인가요? 플루토는 죽는 건 아니겠지? 죽는 건 아니겠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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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루토의 정체를 대개 볼까요? 플루토늄? 륨? 역시 핵무기 핵이 떨어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독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방사능이 아닌가 싶은데 에파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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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비칩이랑 바꿔라 에파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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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기분이 맛봤어요 지지굴 모자식이 참 웃긴 자식이야 자, 어? 던전인가 보죠? 아예? 자, 이 끝에 그럼 플루토가 있다는 겁니까? 그럼 플루토까지 싸우는 걸로 하죠 플루토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씨